1, 2, 3, 젤리들은 들으시오! 행복한 추석을 보내라는 명이 되러 왔소! 해버, 끝타임! 안녕하세요, 퓨비스입니다. 며칠 새 날이 선선해지나 싶더니 어느새 2022년의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2022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불안이 점차 줄어들면서 일상의 생기를 되찾은 한 해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만큼 2022년 올해 추석에는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따뜻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만큼은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면 어떨까요? 좋아요! 네,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퓨빅스 잠깐씩 떠올려주시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그럼 2022년 추석에도 모두들 해버, 끝타임! 안녕!